언니야 사투리? 언니 언니야 언니야 어떻게 해요? 언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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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놀아 언니야 언니야 나랑 놀아 오빠야 나랑 놀아 냅차 들어놓고 생상을 피우는게 일상인 마완 지금 일어나 일 때려치면 안되나 당장 사표네 사표면서 레디 이익 여기 라니가 숨을 안 쉬어요 퇴사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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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표를 왜 써요 뭐하시는거에요 사표 쓰지마세요 퇴직사유 차니랑 놀아야됨 예? 내가 이럴줄 알고 퇴사했지 안녕 안녕 이럴숄 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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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